내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끝이 나온 내 모습 어두워지신걸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 나리면 들판에 서서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황팡 흥거리 흰 눈에 덮여가고 흰 눈 하얀 눈 하늘로 자꾸 올라가네 슈기현씨 성공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성공도 하시네요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도 잘하셨어요 한 줄을 통째로 그냥 건너뛰시고 그리고 틀린 가사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소절이 끝나기 전에 정정해서 부르면 저희가 성공한 걸로 처리를 해드려요 좋은 예를 보여주세요 칡 같으세요? 칡뿌리예요 얼마나 즐기시는데 그냥 떨어진대 자 티아라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먹자 주세요 차오림 헤이 헤이 자신있게 나왔어요 영하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akte교고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찔르고 어두운 눈물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야 너 자신 있다고 했잖아 아니 죄송한데 처음에 틀렸을 때 혼자 수수하다가 틀렸잖아요 본인이 노래라고 본인이 왜 그게 뒷소절을 땡겨서 써놓고 아! 이번에 그 소절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확하십니다 자 계속 최기현 인연수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조정현 조장혁 대 진주 이박사 자 이번 예선 먼저 소개할 팀은 아 정말 발라드계의 양대산맥입니다 우리 조정현 조장혁씨 두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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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혁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노래방 가서 가수검색에 조장혁을 이렇게 치잖아요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쫙 떠요 그거 한 곡도 빠짐없이 다 불러도 다 부르지 자민정씨 뭐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노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저는 체인지를 참으로 좋아했고요 예예예 조금만 러브도 참 좋아하고 조금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오우! 네 이 노래 좋아요 진정으로 와닿죠 이제 예예예 저는 이제 편하게 동생 오빠 하시고 군대만 하지 마세요 선후대 좋은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조장혁씨 네 저 녀석이 아주 괜찮은 친구야 에구 이 녀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윤정씨가 조장혁씨가 팬이라면 네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우리 조정혁씨 아 진짜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사드렸는데 여자람 외모 때문에 놀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장국영이 장국영 발음 좀 봐라 장국영 장국영씨로 불렸기 때문에 네 근데 여전히 멋지다고 작가팀들도 섭외하러 왔다 와서 아니 그 저희 대본회의를 하면 대본에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그 말씀 듣자마자 이희재씨가 크아 한더라구요 왜 너 이따 봐봐 진짜 잘생겼다 이러더라구요 여전히 사업도 하시고 요즘 노래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예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예전에 학창시에는 제가 제가 아이사키를 했었거든요.